고의민의 사임위원회 정령 제2757호 주최 100일 2012년 10월 29일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 있는 여성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를 수요함에 대하여 조선 유치원 원장 리강축 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관합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를 수요한다 조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선수나 동지를 포창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근 저는 정말 이때까지 23명의 아이를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 돕는 저에게 공학의 본문이 최고의 영예인 노래용의 친구를 우리 김정은 은수님께서 소유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을 더 많이 할 생각밖에 없습니다.